이거 쎄아야 돼요? 오늘 날 특별하게 드레스업 하길 원해 왠지 내가 내가 아닐 것 같은게 조금 더 쎄쎄하게 마인던더대로 매일 난 난 어느 정도는 더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서리 세겔 맞는 애들은 트윈크림크림 리어 패팅 그도 헛가지 내 시선 오직 아이소니어리스 오늘 내게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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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봐서만 너도 깽깽깽 넌 원하는 남자로 마주와 너를 피피피피피 마지막일진 몰라 모든 감추지 않아 시간은 빨라 우릴 기다리지 않아 그리는대로 네가 원하는대로 맞추지 마 힐 액세서리 힐 액세서리 내 소리를 달콤하게 물어줄거야 힐 액세서리 힐 액세서리 힐 액세서리 힐 액세서리 힐 힐 힐 힐 액세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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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액세서리